안녕하세요. 고수양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다 죽어있는 돌 같지만 과연 이 모양에서도 수를 낼 수 있을까요? 지금 제가 문제라고 이렇게 내니까 수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면 초급자분들은 거의 죽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.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좌충이 다 차 있어가지고 못 뻗는 수로는 이건 뭐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. 이것도 안 됩니다. 그러면은 오직 오직 한 수 안 더운데 여기 밖에 없죠? 자 그러면은 수를 한번 내보겠습니다. 이렇게 젖힙니다. 젖혔을 때 100도 막는 수밖에 없어요. 이때 이을라고 젖힌 게 아니죠? 그럴 바에는 젖히질 않죠? 여기서 어떻게 해요? 당연히 이렇게 버티죠. 그러면 이 모양은 어떻게 됐습니까? 폐가 났습니다. 폐가 나면 성공이죠? 그냥 죽는 거다. 이렇게 폐를 나면은 반 죽은 거죠.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수 이런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은 되겠습니다. 이렇게 버티는 수 그래서 항상 여기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를 푼다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금방 풀지만 이게 실전에서 나오면은 생각을 안 합니다. 그냥 죽었다고 포기를 해요. 그래서 뭐 어떻게 폐감으로 쓸 것입니다. 아 그러면 안되겠죠? 이런 수가 있다는 거를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